이번 시간에는 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폼, 뭐 들어보셨나요? 폼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웹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닉네임은 뭐라고 적을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지드보내기를 하면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죠. 이런 것들 회원가입이나 상품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보셨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폼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요거, 요거가 폼의 구성 요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용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예, 컨트롤. 그럼 다시 생활코딩 강의로 들어와서 폼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요약을 해놨죠. 문법은 이렇습니다.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액션으로는 서버로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한 URL. 즉,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할 때 어떤 URL로 전송을 할 것인가를 이 액션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인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크게 get이 있고 post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요 곡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는데 이 폼은 화면상에서 표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파이어버그로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요소 검사를 해서 파이어버그에 대한 사용법은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이어버그를 켜놓고 HTML 탭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저렇게 파랗게 표현된 부분이 지금 제가 선택한 HTML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닉네임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인풋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인풋이라고, 인풋 태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인풋 태그입니다. 근데 이 뒤에다가 속성으로 텍스트를 적어줬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 필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적어주면 그러면 파일을 찾는 컨트롤로 바뀝니다. 이 인풋의 타이브로 텍스트를 해야지만 텍스트 필드, 즉 텍스트를 입력받는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의 이름은 닉네임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송을 했을 때 닉네임이라고 하는 값이 egoing이라고 하는 값이 닉네임의 이름으로 전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이 부분, 셀렉트 부분이죠. 이거는 위쪽을 보세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콤보박스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이 부분이요. 이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셀렉트의 컨텐트로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옵션들이 콤보박스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의미합니다. 기획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 뒤에 나오죠. 이거 이렇게 콤보박스를 선택해보면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기획자가 있죠. 이 각각의 행들이 각각의 옵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value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제가 만약에 기획자를 선택하면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기획자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job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름으로 기획자가 전송되는 게 아니고 여기 적혀있는 value의 값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옵션에 있는 컨텐트 부분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고 실제로 서버로 전송될 때는 옵션의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속성의 값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폼의 문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법에 보면 액션이 있고 메소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구체적인 예를 준비했으니까 그 예제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지금 처음 html 공부한 입장에서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뜬금없이 뭐 이거는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뭐라고 해야 할까? 물적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코드나 구체적인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액션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랩.egoing.net 폼.리시버.php라고 하는 이 url은 어... 리시버.php라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시버.php라는 파일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예, 그... 랩.egoing.net이라는 그 서버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 보면 예, 폼.html라는 파일이 있고 리시버.php라는 파일이 있죠? 실제로 파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리시버.php라고 하는 저 파일을 vi라고 하는 에디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이 열립니다. 예, 세 줄밖에 안 되죠? 아주 심플한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는 첫 번째로는 리퀘... 어... 그... $underbar.request는 저 안에 여러분들이 전송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rint-underbar.r은 이 print-underbar.r의 괄호 안으로 전달되어 있는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저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준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로직에 의해서 이 리시버.php라고 하는 파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제가 닉네임으로 egoing을 적었고요. 그 직업으로는 프로그래머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리 보내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닉네임은 egoing이고 잡은 프로그래머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는 바로 이 print-underbar.r을 했기 때문이고 이 print-underbar.r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이 dollar-underbar-request라고 하는 이것이 예,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일들은 다 시스템에 알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receiver.php라고 하는 이 파일의 역할입니다. 자, 다시 튜토리얼로 돌아와서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et이고 하나는 post라고 말씀드렸죠. get과 post의 차이점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아까 보셨던 vi라는 그 에디터로 돌아왔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은 예, 리시버. 밑에 써있죠? 리시버.php 라고 하는 그 파일에 대한 화면이고요. 예, 왼쪽은 form.html이라고 하는 파일 즉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한 예, html 코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form에서 메소드 부분에 이 post를 제가 get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예, 이 부분 있죠? 이 html 코드가 get으로 바뀐 겁니다. 자,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닉네임으로 이고응을 적고 직업으로 프로그래머를 적은 선택한 다음에 질의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url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예, 확인하시죠. 자, 어떤가요? 첫 번째 액션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여기 액션 액션 부분 보이시죠? 액션으로 지정된 것처럼 리시버.php 라고 하는 url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음표가 나오는데요. 물음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물음표는 뭐냐면 시스템에게 서버에게 알려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음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야 라는 사실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기호들을 구분자라고 부릅니다. 구분자 자, 그럼 이 물음표 뒤에 나오는 단어는 컴퓨터는 물음표 뒤에 나오는 단어를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저 닉네임이죠. 이 닉네임은 이 html 코드상에서 어디서 사용되나요? 예, 여기 닉네임이라고 하는 거 뒤에 보면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의 속성 중에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 네임은 닉네임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서버로 전송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밋은 제출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거요. 이걸 눌렀을 때 이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이런 URL을 만들어서 이 URL을 주소창에다가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URL에 해당되는 서버로 이동을 할 거고 닉네임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서버 쪽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닉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명 데이터의 이름의 값은 egoing이죠. egoing은 여기서 제가 입력한 데이터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egoing2로 한 다음에 지류보내기를 하면 여긴 이 값은 egoing2가 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end 표시가 나왔습니다. 이 end 표시도 앞서 배운 물음표와 마찬가지로 구분자입니다. 근데 역할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물음표가 URL과 데이터를 아이고 URL과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구분자였다면 이 end는 예 제가 지금 선택한 게 데이터인데요. 이 닉네임이라는 데이터와 job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구분자인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job이라고 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select라고 하는 태그의 name으로 job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job이라고 하는 URL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select라는 태그는 이 콤보박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job의 값으로 프로그래머가 들어온 것은 여기는 이 태그의 두 번째 건데 선택을 프로그래머로 했기 때문에 지를 보내기를 하면 브라우저가 예, URL을 만들어주면서 여기 있는 이 value 값을 이 job의 잡 뒤에다가 위치시켜서 예, URL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여기는 이 부분 있죠? 물음표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일종의 뭐 일종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면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닉네임은 egoingto고 잡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실을 프로그래머라는 것을 인지하고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버 쪽에서 php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예, get 방식은 url에 데이터가 포함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et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니까 이번엔 post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를 post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form을 제가 제가 refresh를 해서 여기 이 form의 메소드를 post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리 보내기를 했을 때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 보시죠. 예, 뒤에 아무것도 없죠. 물음표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post 방식은 url에다가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잘 전송된게 보이죠. 닉네임은 egoing2고 잡은 프로그래머다.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전송된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또 분할을 하는데 왼쪽은 브라우저고요. 오른쪽은 Seedler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개발자가 개발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하는 역할은 브라우저가 서버와 통신을 할 때 그 통신하는 내용들을 히스토리로 쫙 기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버와 통신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웹페이지를 리로드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뭐가 띡 생겼죠? 그리고 호스트는 egoing이고 url은 slash form slash form.html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 브라우저에서 이 특정한 url을 로드했을 때 그 로드한 url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지리 보내기를 해서 서버 쪽으로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 보시죠. 지금은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메소드를 포스트로 지정해서 전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리 보내기라면 여기 새로 한 줄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url은 예, receive.php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크게 열어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와 서버가 교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쪽 그룹이 있고 아래쪽 그룹이 있는데요. 위쪽 그룹은 리퀘스트고 아래쪽 그룹은 리스폰스입니다. 리퀘스트는 우리말로는 요청이라는 뜻이고 요청은 누가 하냐면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url을 서버 쪽에게 던지면서 서버에게 던지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버는 그 요청을 일단 받고서 그 요청에 해당되는 적절한 응답을 해주는 건데 그 응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밑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 개 옵션이 복잡하게 있는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기는 row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row는 예. row 레벨의 데이터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가 그 서버와 교신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냥 교양 삼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po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post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거는 예. 브라우저가 서버 쪽으로 전달한 url입니다. 그리고 host는 뭐 이거다 쫙 나오죠. user agent는 mozilla다 뭐 Firefox다 뭐 이런 뜻이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죠. 이런 정보들을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서브 및 그 이런 정보들을 질이 보내기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버는 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처리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post 방식으로는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컨텐트 랭스라고 하는 부분 뒤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요. 그 줄바꿈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규칙입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egoing2고 잡은 프로그래머다 라고 하는 값을 서버 쪽에 전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서버는 요 값을 받아서 예 브라우저에게 이런 데이터들을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 200ok는 뭐냐면 예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라는 사실을 보내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예 아까 요기 어레이로 시작해서 닉네임 잡은 뭐다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요렇게 작성해서 브라우저 아 화면이 안 보였죠. 예 요 부분을 서버 쪽에서는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요 데이터를 받아서 아 정상적으로 처리됐구나 200을 보고 그리고 뭐 php로 서버는 php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나오는 요 부분을 해석해서 예 비로소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예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사실은 별로 복잡할 건 없지만 처음 본 입장에서 그냥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갯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갯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두 개 다 존재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어떤 경우에 갯을 쓰고 어떤 경우에 포스트를 쓰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번 단원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제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음 갯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언제 사용하는가 자 갯방식은 간단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북마킹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적어놨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웹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제가 지리 보내기를 하게 되면 예 파일이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죠. 데이터는 갯방식은 url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url에 데이터를 포함시키면 그 데이터가 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url의 길이는 무한대로 길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브라우저마다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느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255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55 글자를 넘어서면 그 url이 짤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갯방식을 만약에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가 큰데 갯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갯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북마킹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닷컴에서 생활코딩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코딩이 검색한 url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또는 제가 제 바탕화면에다가 북마킹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생활코딩을 검색해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url 안에 제가 검색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생활코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제가 방금 입력한 이 데이터가 이 url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로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url을 통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마킹을 위해서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언가 전달할 때도 url을 통째로 전달해야지만 이 웹페이지를 전달 받은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이후로 이유와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서브미트를 했을 때 데이터가 url라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보안상의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포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사실 갭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이나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시들러 같은 이런 툴을 통해서 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짜치고 귀찮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폼은 브라우저와 그 서버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방식 그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서버 쪽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이 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브 챕터로 URL이나 텍스트 입력이나 선택, 파이 점송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이 서브 챕터들을 보시면 여기서 사용되는 이 컨트롤에 보다 자세한 사용법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서브 챕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